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목 없이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배우자 간의 관계, 그 사이에서 재산 양도 법률 행위를 한 것, 그리고 또 증여를 통해 가지고 제삼자에게 양도한 것,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봤습니다. 금전 빌리는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요.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형제면 특수관계인이잖아요. 이 사정기관에 있는 고위 간부가 이제 제 후배인데 오늘 우연히 전화하다가 영상에 이렇게 보면서 돈 빌리는 것도 증여예요? 그러더라고요. 돈 빌리는 것도 증여란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왜 증여예요? 돈을 빌리는데 형제관에 그러면 돈도 못 빌립니까? 돈을 못 빌리는 게 아니라 빌릴 수는 있는데 증여니까 이자 내고 돈 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이자율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4.5%라고 한다. 아니 국가가 왜 자기 마음대로 4.5% 이자 받고 빌리라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거예요. 공직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잖아요. 공직자가 어떻게 집을 사요? 구역이 넘어가는 집을 어떻게 사요? 평생 모아도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금 전세도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 전세금이라도 하려면 서울에서 정근에서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그러면 관사가 이제 고위 간부가 되면 관사가 주어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거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도 받아야 되지만 대출도 하지 마라 하고 뭘 하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전세금 대출은 받을 수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그걸 가지고 또 장난친다고 또 그걸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온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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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켜버리니까 국가가 경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칼 들고 막 퍼붓듯이 뭐를 이렇게 표창을 날려 버리니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라는 벌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가압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해요. 국세청이 이렇게 나오면 어쩌죠 이렇게 하면 어쩌죠 국세청이 지금 바빠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까지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돈을 빌리는 거를 벌린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지 이제 국가가 다 간섭해가지고 빌릴 때 4.5%로 빌려 안 그러면 나 증여를 다 파 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부동산을 상속을 했는데 시가들에 알았지 이거 아파트 유사매매 사례가역이야. 그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그 가르쳐준 대로 내가 낼게요. 그건 알아서 내. 알아서 신고해. 알아서 신고가 안 되니까 알아서 신고해 봤는데 그 왜 유사매매야 그게 하면서 조사과 그 서울지방 국세청 대서울지방 국세청 3국 4가에서도 유사매매 사례가역을 못 빼더라니까요. 심사 담당자가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유사매매 사례가역을 하고 자기가 또 찾아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국에 조사하는 조사 공무원도 유사매매 사례가역을 못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심사과 담당자하고 서로가 틀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납세자 보고 하라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법원 가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제 자기 피부에 와닿을 거다. 전부 다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으니까 세상 편하게 살다가 자꾸 위에서 내려보는 식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런 식으로 한평생 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우리 세대 이전의 사람들이죠. 뭐든지 이렇게 관존 민비니까 관으로만 시작해가지고 한지급 올라가기 위해서 팽성을 살다가 관으로 끝나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정... 이거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정자 들어가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팽성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지급 올라가기 위해서 살다가 되면 이게 정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이 안박을 넘나들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삭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항시 대우만 받는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해요. 정치는 밑바닥에서 하느님도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대우받던 사람, 대접받는 사람 내려갈 줄을 모르는데 하시면 이 목이 안 꺾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한 세상을 살았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법을 다 이런 식으로 증여, 양도 이런 거에 목숨 걸면서 어떻게든지 세금 더 거둘려 하고 돈도 이런 식으로 못 빌리게 하고 다 증여예요. 증여 완전 포괄죄 해가지고 증여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생활비 100만 원씩 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증여죠. 따지고 보면 증여 아닌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완전 포괄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는 얼굴이 틀리면 무조건 증여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예외에 있는 거 보자. 이거예요. 이런 식의 세법을 만들면 안 된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IMF 때 DJ가 자꾸 이제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기업체에서 사람들 정년까지 보장 안 해도 된다. 그 룰을 깨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문화인데 그 정문화가 이제 깨질 것이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IMF 세대를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는 무슨 가치 신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돈 국가가 그거를 뭐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청춘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애국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애국하면서 살았고 다 가정을 위해서 살았고 한 세상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믿었던 조직이 다 나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고시원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화위복이 된 사람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그 당시에 금이 보상을 그때 이제 기금속 하신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5만 5천 원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위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2005년, 2006년 쯤에 구속된 사람들이 금은빵 구속된 사람은 한 180명 됐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그때 2005년이면 제가 금지금 했을 때인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나라가 어지러울 때 금을 다 애국해가지고 샀잖아요. 다 아니 금을 내놨잖아요. 내가 그리고 금을 가가지고 싸게 그렇게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금을 5만 5천 원짜리가 지금은 6, 7배를 올라 있으니까 그 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래도 같이 상승이 돼가지고 아니 2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1억 2천이 되는 거 1억 가지고 있었으면 6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기금속을 가지고 있어서 2천 5배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배가 지금 떼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놨잖아요. 국민들이 선한 국민들이. 그런데 그거를 싹 대기업이라는 사람들은 싹 굽고 받아가지고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돈이. 돈이. 유동성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거기 그때는 이제 암에프니까 대우그룹도 작살나는 판이고 해체 그룹이 해체되는 판인데 온통 비상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필요했고 그러고 또 그런데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오면 해체는 안 시키겠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국내에 있는 금을 천 원에 팔면 홍콩에서 천 백 원에 사가지고 온다니까요.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동일한데도 그러니까 팔고 천 백 원 손해보고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이 금밀 이 골드바 이 골드바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홍콩이더라고요. 보니까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이게 천 원에 수출을 했다 이거요. 그런데 수입을 할 때는 천 백 원에 들어와요. 이 백 원에 그러니까 수출해 놓고 수입을 천 백 원에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IMF 당시에 버려졌다 이거입니다. IMF 당시에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일단은 이제 그룹에 해체를 안 당하고 그때 이제 난리 났으니까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겹쳐가지고 대기업이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 하다못해 호주에 무슨 은행인 맥커리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이 금지금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봉이었다 이거요. 그 당시 IMF 당시에 봉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돈이 되니까 들어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쪽에다가 폭탄업체 하나 만들어놓고 세금을 안 내버려 부가세를 부가세 안 내버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버리고 도망가버리니까 폭탄이라고 하는데 부가세라는 거는 먼저 맵세 공제해주고 나중에 이제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맵세 공제를 해줬는데 이쪽에서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 똔똔이 되는데 못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결국 보면은 단계 단계별로 국가가 못 받은 부가세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가 됐다. 형식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부가세 포탈세가고 이 단계마다 이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가령 천 원이 되기까지 이쪽은 990원 980원 970원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1100원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970원이 되느냐 부가세 안 내니까 천 원보다 더 다운되기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을 친 거예요. 세금 계산서 하나 가지고 팩스 한 세대, 네대 넣고 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아는 사람만이 아니까 이쪽 폭탄업체에 처음다가 이제 바지사장들이잖아요. 바지사장 그러니까 구속전 180명도 다 바지사장이 구속됐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사업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 노숙 이 바지사장들을 좀 찾아내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지명수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찾아내면 이 사람들이 실질사업자가 누군지를 밝힐 거 아니냐. 자기가 왜 독박을 쓰겠느냐. 그런데 그게 이제 바지사장은 뭐 180명 구속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그 부분에서 실질사업자를 찾았는지 저한테 전혀 해주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 사건을 구도를 가지고 서울청장님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조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인력으로는 그게 안 되겠구나. 왜? 48개 틈인가 이렇게 나가면 누구는 A라고 하고 누구는 가공거래하고 누구는 위장거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삼국일과장 했던 분은 아니 그 지식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법무법인으로 가가지고 이제 반대편에서 서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리를 찾는데 명분 같은 건 필요 없다니까요. 어제 이 칼을 떼고 과세해야 될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그걸 방어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돈이면은 돈이면은 그냥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약해요. 그러니까 기계 있는 사람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배짱이 늦고 있죠. 그래서 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것도 잘 받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배짱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받고 아예 나는 모르겠어. 나는 감사의 안 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불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이제 핑퐁 시켜버리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 내 손에 안에서만 붙어지지 마라. 모든 공직의 심리가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를 아 이렇게 보고 붕괴하고 이런 거 보면 안 놔둬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렇게 놔두면 되나 막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런 사건 하면 또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이거 되면은 사건이 되면은 이게 내 손에다 장을 지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손에다 장 지지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금지금 같은 걸 하면서 공직자들 250명 이상은 만나봤을 거예요. 검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세청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윗분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봤는데 행태가 이야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심 없이 살고 사심 없이 순수하게 일을 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또 우리가 한 세 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노숙자도 죽여버려요. 그냥 중국에다가 조선적 관광가이드가 오니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구경 잘하고 오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합회 중국에 가가지고 삼합회에다가 돈 준 게 죽여달라고 돈 준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그거 참 그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 전체 죽이는데 500에서 700만 원이면 되더만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죽이러 중국에서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보면 그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제가 판결만 보고 알았어요. 직원이 우리 금지검팀의 직원이 과장님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구해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사장이 중국 조선족 살인청법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죽여가지고 여권 가지고 내가 얼마 주겠다 이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다가 그 바지사장을 여관에다 숨기고 너 살려면 내 말 들어 하면서 그리고 그 조선족 가이드를 오히려 설득을 해가지고 야 너는 뭐 네가 먹어봐야 500만 원부터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사장을 오히려 우리가 이참에 협박을 해가지고 몇 억 먹자. 라고 하다가 이제 그게 경찰 서로가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경찰 첩보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건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제가 왜 말하냐면 국가 돈이거든요. 국가 돈이 이렇게 빼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국가 돈이 춤춰요. 왜? 아 나라가 거둘날 시기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무슨 규정을 따지고 무슨 뭐 그 원칙을 따집니까? 막 이래요. 오히려 피감기간 사람들이 막 더 눈에 쌍돕기 들고요. 막 달라들어요. 제가 감사원 그 당시에 이제 감사화를 했거든요. 공적자금 감사화를 했거든요. 뭐든지 당군 유사일에 그렇게 국가 돈이 춤추고 허공에 돌아다닌 때가 있었는가 그때 그 돈을 못 먹은 사람은 바보였 거구나 그 생각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납세자들은 나라를 살리고자 반지 생일 반지 돌 반지 두꺼비 뭐 이런 거 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내놨는데 그걸 가지고 씩 웃고 뒤에서 음흉한 짓거리 하는 애들은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돈이 얼마씩 나가느냐. 저는 이게 10조 1년에 10조 나가는 거는 1도 아니었을 것이다. 다예요. 제가 다가서는 그 순간까지 한 10년을 10년 동안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 먹었으면 백조를 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지금 가지고 이상하게 돈 벌어가지고 무슨 금융회사 차려가지고 무슨 금융사업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재판하는 데 가보면 띠이가 건들같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 애들이 있고 문 열어준 놈 따로 있고 코트 받아주는 놈에 따라 있고 그리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백바지 양복 백바지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벌어가지고 돈 팍팍 쓰고 다니는 거죠. 돈 팍팍 쓰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정치인 뭐 정치인하고 친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주식도 없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사람도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리더라구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달라들었겠죠. 그러니까 돈의 힘을 가지고 한 세상 재밌게 살아봤겠죠. 그런데 실상 일반 서민들은요.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의 가격들이 죄가 올렸습니까? 나는 집 한 채 밖에 없어요. 내 집이 누가 올렸을 없고 저절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나는 1세대 1주택 인사라면 이 집이 50억 이 돼도 100억 이 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집이 올 거면 다른 집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면 어디 가지도 못 한다고요.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면 물가도 올랐겠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집 파는 순간에 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전세도 못 구할걸요. 양도세 내고 세금 내고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출이 있으면 더 심한 거고 그러니까 성량값 같은 아파트 하나가 20억 30억 이렇게 올려놓고 야 우리 이거 20억 한다 30억 한다 해봐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20억 30억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2억 시대보다 부동산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내 그릇은 돈을 쓰는 그릇이 20억 2억 짜리가 20억 되고 30억 이 되지는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쓰는 거는요 2억 여전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2억 만들었던 그 시절에 거기에 딱 고정이 된다고요. 돈이 부동산이 20억 이 되고 내가 돈 쓰는 그게 수비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금명 검소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100억 이 있어도요. 돈 못 써요. 돈 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아만 넣고 어떻게 됩니까? 생로병사 병 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속인들 놔둬놓고 상속인들 싸우게끔 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토지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지금 막 예전에 2억 짜리가 20억 되고 30억 되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70, 80 되시면 저거 이제 서로가 가지려고 어리 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기대감만 키워주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형제간의 분쟁이 있고 자식들끼리 분쟁이 있고 아마 그럴걸요. 오히려 더 옛날같이 서로가 형 이거 먹어봐서 이거 먹어봐서 서로 어디서 만나서 우리 저녁이나 먹어봐서 이런 게 잘 안될걸요. 서로가 강남에 있는 그분들이 부자다. 저는 그렇게 부자라고 보지를 안해요. 돈을 그만큼 써야 부자지 돈을 못 쓴다 니까요. 돈 돈 쓰는 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금명 검사여서 재산 모아놓으면 자식들이 펑펑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안 벌어본 사람들이 잘 써요. 그리고 크게 한묶음 한묶음으로 뒷돈 받아가지고 먹은 사람들 한 사람들 지하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도박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 섹스업 뭐 이런 것까지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돈을 펑펑펑펑 씀씀이가 좋지 한 푼 두 푼 이렇게 매운 사람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회장 사모님 같은 경우는 별장이 5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몇백 평 되는 거기에 잡초를 뽑는다고 뽑다가 직접 뽑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6개월 이상 병원 신세 졌죠. 그런데 그 하루 일당 아줌마 일당 아끼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돈을 모으는 데는 억척할 때도 쓰지를 못한다니까 쓰지를 못해요. 1천억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 돈을 내가 어디다 쓸까 이제는 내가 병 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돈 좋은 데다 써야 되겠다 해도요. 고민하다가 돌아가실걸요. 돈은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써 봐야 되는 거고 아마 그거 잘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너희다 기부한다 그런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공의법이 만든다 일단 공의법이 만든다 하더라도 또 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본인이 더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자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셔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장님은요. 제가 직접 겪었어요. 내가 그 사건을 6개월 이상 해주면서 좀 왕십리 어디 유명한 고깃집 가서 소고기 좀 사주라 했어요. 지쳤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3인분 사주는데 제가 2인분 먹고 재무담당 이사하고 그 둘이 1인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세 명이 갔으면 5인분 정도 시켜야 되는데 3인분 시켜가지고 먹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아주머니 두 분이 서빙을 하는데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장지갑을 꺼내더니 세 장씩 줘요. 근데 재무담당 이사가 인상을 딱 쓰면서 거기를 숙여 버리더니 저는 그냥 와니 오하니 봉봉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천 원짜리 세 장씩 줬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가 오하니 봉봉해가지고 아니 주려면 천 원을 주든지 왜 세 장을 줘요. 또 삼천 원을 주고 왜 있는 사람일수록 그 푼돈을 그렇게 아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뭐 이렇게 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번 사람들은 그렇게 쓴대요. 나중에 천 원, 이천 원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 치고 돈 쓰고 간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받았고 동복 경제만 있는 경우에도 싸우는데 이북 경제 만들어 놓고 가면 그 집안 원수지간 되는 거고 본인이 돈 천 원, 이천 원 하고 뭐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지 신뢰채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마음 썼던 그 마음의 흔적들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허공에 레이저로 쏘면 막 거기가 없어질 것 같죠. 마음의 하늘은요. 이게 자기가 마음 먹었던 것이 그대로 각인되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내 내심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알게 모르게 내가 증제가 많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딱 드러난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참회에 눈물이 나온다든지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딱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원함을 느끼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가지고 이제 산 타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면 금세 피곤한 사람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오신 아주머니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 확실히 여자가 사업을 30년 이상 하면서 하니까 사업자 기질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대가를 주는 거를 항상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상담역 그거 하나 뭐 또 쪼개고 쪼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 돈을 아끼려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 쫄아 가지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사신 거 아니에요. 돈 한 컵 쪼개고 있는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오시면 얼굴에가 좀 밝고 환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마음에 좀 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항상 어둠에 고민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과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어둠의 그늘이 항상 져 있는 거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요즘과 같이 세금국과 세금공화국처럼 뭐든지 그냥 뭐 이제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식으로 세금 막 안 내면 막 가만히 안 놔두겠다 처벌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공포 협박하고 막 이런 정도로 막 하면은 사람들이 협박으로 들리죠. 그게 그게 국가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내 통장에 잔고를 채워 줬냐 이거예요. 그거를 해 주고 세금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증여를 다 봐버리고 직계 좀비석 간에 이런 배우자 간에 뭐 증여를 했다든지 양도를 했다든지 뭐든지 증여를 다 봐버리겠다. 돈도 빌려 주는 거 그것도 쉽게 인정 안 해 주겠다 막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니 가족을 믿지 누구를 믿어요. 그리고 형제를 믿지 누구를 믿어요. 세상에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제 3자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집안 사람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서 아 자녀는 부모한테 돈도 빌릴 수 있는 거 형제한테 돈도 빌릴 수 있는 것도 그걸 4.5%를 빌리라고 왜 국가가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4.5%가 시중 이자율이냐 이거예요. 시중 이자율은 지금 뭐 1.8%인가 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왜 국가가 나서서 더 많이 가지고 가면 고리대금만 하고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는 안 냈다고 막 뭐라 해 가지고 가산세를 그렇게 9% 넘게 가지고 가더니 왜 환급가산금은 그렇게 낮게 주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실 가서 해 가지고 가지고 가더라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세무조사하는데 조사공무원이 30대 초반에 40대 중반 50대한테 반말 탁탁하면서 왜 준비하라는데 준비 안 했냐고 막 이렇게 성질 내고 그런다 이거예요. 아니 납세자는 돈 벌어 가지고 국가한테 세금 주고 의료보험료 주고 건강보험료 주고 고용보험료 주고 사대보험 다 들어주고 뭐 이렇게 아니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못할 망정 자꾸 범죄인 취급 해 가지고 세금만 안 내면 범죄인 취급 해 가지고 막 뭐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 개인 사업자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런 거학들이나 한번 잡아 보세요. 지금 이 국가도 국가가 위급하다고 하고 시국이 막 하수선하고 예산이 500조 넘어가는 이 세상에서 국가 돈이 막 풀리는데 그때 IMF 때처럼 국가 돈이 허공을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 돈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국가 돈을 자꾸 푸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국가 돈을 이렇게 푸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국가 돈 풀어 가지고 그럼 뒤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고 말이죠. 세금 안 냈다고 구속당하고 두드러 맞고 자살할 정도로 모욕감을 받는다 이거예요. 세무조사 공무원한테. 아 진짜 그러더라니까 막 하면서 저한테도 삼국사과 하는데 아 뭐 그거 알면서도 못하죠 막 이렇게 어린 여자가.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니까 그걸로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평생 살 것 같아요. 공직이 언제까지 그렇게 공직의 힘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공직같이 차가운 데가 없어요. 그 보직 그 직 딱 벗어버리면 그렇게 차가워요. 사이가 차가워요. 그리고 아내의 후배들이 대접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 공무원은요. 공무원이 있을 때 복전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전의 기회를 줬는데 복을 못 쌓고 자꾸 규제만 하고 있고 그러면 한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 인생이 내가 한지급 올라가기 위해서 남한테 대접받고 거기에 뻣뻣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살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때가 막 무서운지 모르겠죠. 칼 줘면 그냥 확 뒤돌아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런 장칼은 어디다 유두르냐. 이런 거학 암흑의 세력들을 건드려라.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봐도. 이런 거 뭐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지도 않아요. 아니 눈 밝은 눈이 있으면은 책상에서 한다니까요.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자료만 있으면 돼요. 국가 자료가 국가 조직에 있는 그 자료 기관의 자료만 보면요. 흔히 보인다 이겁니다. 국세청 정보자료 그 자료 같은 거 하나만 보면은 다 그 자료 봐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누군데 정보자료 가지고 했겠습니까. 다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다 보는 그 자료 가지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만한 개인상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호통 쳐가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고 이런 거학을 잡을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국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 빼가는가 그런 사람들 국고에다가 손대는 위정자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조직이 있는가 그런 거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부의 고위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마피아 세력들이 존재하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좋은 말을 하곤 좋은 말은 다 해요. 뒤에서 엉뚱한 짓도 하는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종교를 통해가지고 모자 바꾸고 자기 색깔을 다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사악이 보면은 뭐 정년퇴직하고 나오면 종교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칼럼 쓰는 거 보면 참 과학 아니에요. 좋은 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경계 정도 좋은 말의 경지 정도 가려면 말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말이 저절로 끊어지려고 어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자치고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없고 어눌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좀 바보같이 맹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서 없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좀 밝은 모습, 밝은 기운이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상스럽게 와야 된다. 국가 돈을 세금에 손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된다. 이거는 끝끝내 잡아야 된다. 국가 돈에 손대는 사람들. 국가 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국가 돈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 국가 돈으로 깨워가지고 자기 개인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사람들. 공무원이 자꾸 지금은 막 눈을 돌리려고 해요. 안 본 척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안 본 척. 언제까지 안 본 척하면 나라가 그러면 기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납세자들은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납세자들은 배려해 주고 국가가 돼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막 사람들이 젊다가 세금 스트레스에요. 세금 스트레스. 어떤 식으로든지 양도세로 잡는다 하고 정부세로 잡는다 하고 가만히 안 놔둔다 하고 부동산 이거 가만히 안 놔둔다 하고 냅두면 알아서 시장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냅둬 버리는 거지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릇이 커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안 그러면 막 고민을 가버려 해가지고 그냥 막 간섭 위주잖아요. 사람이 좀 쓰러우면 간섭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스트레스 주는 나라가 아니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국가 돈 빼먹는 사람 따로 있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만일 되어간다면 그건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사업자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이렇게 거학의 세력들을 한번 밟은 세곤을 해보시라 거기에다 지금 총력을 해야 된다. 납세자의 임대 사업자 다 잡아봐야 450분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이런 거학을 닮아다니면 조단위로 거둘 수 있어요. 세수가 부족하면 거학을 치세요. 거학을. 거학을 치면 돈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실 거 있으면 사무실로 상담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